SY님이 7년 절친으로 만났... 아니 7년을 절친으로 만났는데 사귀었다 헤어졌다고요? 이건 참... 사귀었던 거를 많이 후회하셨던 날이 있었겠네요. 결국 그 친구가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고 1년 만에 헤어졌는데 전 그 친구의 심리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의 인간적인 성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외모적으로도 끌려 했고 마인드, 지적인 부분도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성적 끌림도 강했는데 감정만 커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심리일까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거는 그냥 유추를 해보건데 남자친구가 SY님의 연애사를 알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차마 말로는 못하고 자기 마음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거를 넘지 못한 게 아닐까? 만약 이렇다면 여자친구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살짝 조금 의심이 갑니다만 대학생 때는 잠깐 저를 좋아하기도 했었다는데 저를 오래 친구로 두려면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눌렀었대요. 근데 이게 오래 굳혀져서 더 이상은 저를 연인 상대로 못 보는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핑계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그런 감정이라면 그게 무의식으로 스스로를 억압할 수 있는데 대학생 때면 다 커선대 그때 감정을 억압한다고 그거를 못 이길 정도로 그렇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연애사가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지낼 때 제가 자기 가늘주 등의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 설렘을 못 느끼진 않았죠. 인간적인 성품도 높게 평가했고 외모적으로도 끌려 했으니 여기서는 지금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친구가 마음에 커지지 않아서 헤어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질 때는 항상 그걸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분도 고민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외모나 마음이나 이런 게 다 좋은데 그러면 이건 되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게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러면 뭐랄까 저거를 쉽게 헤어지자고 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사귀기 전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했다고? 그냥 7년이면 그 친구 부모님도 절 되게 마음에 들어하셨는데 모든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부담감이 회피한 건가 싶기도 해요. 원래는 안정의 애착이라 생각해왔고 이전 연애들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귀는 동안 마음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를 보며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불안감. 불안감을 느꼈다. 두 가지 한번 체크해봅시다. 그 친구랑 친구로 지내면서 연애 몇 번 하셨어요?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연애가 몇 번이에요? 불안감의 정체도 조금 찾아봅시다. 두 번? 많지는 않네요. 전남친과 그 7년 절친 남사친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죠? 각각 어느 정도 사귀었어요? 아는 남친은 아니었고 전남친들이랑은 몇 번 마주쳤어요? 1년? 3년? 그러니까 나도 사귀었죠. 당연히 사귀었지.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새겨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상담이 제일 재밌어요? 이건 내 유추인데 뭐 생각해다 보면 다른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다? 남자분의 이야기가 없으면 풀어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의 결핍이 뭘지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남자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도 물론 안 될 것 같고. 주변에서 미녀와 야수라고 불렀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긴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을 거거든요. 지금 다 훌륭한 대상이고. 근데 이제 이런 전남친들이랑 마주쳤을 때 자기과 어떻게 보면 너무 달라서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이 안 커진 게 아닐까? 그리고 당연히 걔가 고백해서 사귀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그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런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니까 감정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저는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는 실은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하죠. 원하는 여성상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7년 동안 절친으로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좀 과정에서 말할게요. 열등감. 그리고 성취감. 여기에서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이 열등감 때문에 뭐랄까 자꾸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라고 느꼈을 것 같고 성취감을 통해서 성취는 뭐예요? 끝난 거야. 엔딩이에요. 엔딩. 엔딩을 보았죠. 엔딩을 봤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더 뒤가 없죠. 영화는 뭐 엔딩 크레드 올라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장 남사친으로 이 사람을 성취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우러러본 좋은 멋진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과 딱 사귀는 순간 7년간의 노력이 그냥 탁 뭔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그래서 뭔가 끝난 게 아닐까. 그리고 비교 우위. 비교 우위가 아니지. 비교 우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교 열 위야? 뭐지? 내가 비교적 부족한 대상인 거지. 이게 열등감하고 좀 맞물리지만 이게 이제 전남친들과의 비교지. 전남친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다른 생각으로 발전. 불안감 때문에 도망갔다. 그럴 수 있는데 실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불안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걸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긴 했어. 그러니까 1년이면 오래 사귀었죠. 최대한 표현 안 내려갔는데 티가 났다고? 어떻게 티가 나지? 불안감이? 몸이 미세한 진동을 자꾸 보였나요? 이렇게 불안해서 떨었나? 말이 없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 그렇지 그렇지. 말이 없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장난도 못 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내 앞에서 당당하고 말도 많고 장난도 치는 높은 대상 대단한 사람이었다가 내 연인이 되면서 뭐 그렇지 않은 얘도 그냥 평범한 그런 여성이라는 생각 그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성취감. 엔딩을 본 거. 어쨌건 그 목적이 애초에 사랑이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위장 남사친으로 존재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에 위장을 해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위장 남사친은 있다가 오랜 기간을 노력하다가 성취를 했으니 아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더 노력할 의지를 잃었고 막상 성취를 하고 나니 그냥 7년간 우러러보던 대상이 그런 만큼 우러러볼 대상 동경의 대상까지는 아니었던 장난도 못 치고 이렇게 또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당 못할 전 남친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열등감들이 들면서 이제 그런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면 만날 뭐 만날 만큼 만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적게 만난 건 아니죠. 지금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7년간 위장해 있었고 그래서 그 7년간 노력 숨어있던 노력이 그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를 맺고 이제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7년간 숨어있지 않아요. 그 전에 도망 그냥 딴 데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고백을 해가지고 만나려고 해보거나 그래서 그 게임이 시작 게임이라는 거지만 게임의 시작은 연애의 시작부터잖아요. 그래야 이제 서로가 뭐 서로가 바닥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로가 진심이 오고 갈 테니까 근데 뭐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뭐 고시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연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시공부를 할 때 환상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막상 연애를 하면 상대를 대등한 인간으로 못 봐요. 물론 그렇게 실수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대등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게 동경하던 대상이었고 막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니 더 이상 마음이 커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SYN님이 자꾸 뭐가 문제냐 내가 불안해서 아니 뭐 불안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까 뭐 불안함 때문에 뭔가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계열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안함에 잠수를 탔어요. 아니면 불안함에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했어요. 어디 가서 아까 말했던 유분함과 채팅을 했어요. 뭐 이제 그런 거라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미련은 일단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로 뭔가 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대등한 연애 상대가 애초에 아니었다.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뭐 그냥 보통의 이성이니 이 사람은 더 이상 뭔가 그런 성취의 대상으로서의 욕구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백했을 때 결혼은 상상이 되는데 연애가 상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없으니까 좀 그 과정 자체를 본인을 좀 대등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